뉴트로피아 유튜브 채널 라인차트입니다. 사워피트의 라인차트가 전반적으로 조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죽지 않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종목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아하토큰처럼 반등이 일봉성 생명선 1, 붉은 라인에서 W가 나왔죠. 이렇게 뛰는 종목이 있고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나와야 돼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 23원에서. 그런가 하면은 IOST도 마찬가지죠. 일봉상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붉은 라인 위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차트가 아직 살아 있고요. 가스 마찬가지죠. 일봉상 붉은 라인 위에서 계속 점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뛰고 두 번 뛰고 17,000원대에서 지금은 26,000원. 네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코인이 지금 강세인데요. 자 보시면 네오 6만원대까지 슈팅에 나왔다가 급락. 급락이 멈추는 자리는 고맙게도 44,000원대에 있는 붉은 라인입니다. 생명선 1.40라인. 한 번 뛰고요. 또 뛰고요. 거기서 이제 시세가 지금까지 12만4천원까지 이어졌습니다. 잘 보시죠. 저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비체인. 차트가 사실상 가장 좋은 종목 가운데 하나죠. 비체인. 자 저도 이거 저 어디죠. 어디 인수된다 그러는데. 비싸며. 비싸며 이거 초창기에 아주 소량을 사놨는데.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수익률이 6,000%가 넘습니다. 6,000%. 아주 소량인데요. 좀 많이 사놨으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들어왔을 텐데. 에스카게도. 아 뭐. 그렇죠. 잔돈푼으로 조금 질러 놨더니. 언제 사놨는지도 잊어버리고. 묻어놨더니. 비싸며. 뚜껑 열어봤더니. 수익률이 6,000%가 넘습니다. 60배죠. 60배. 자 비체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붉은 라인. 여기 28원. 29원. 30원에서. 연속 3연속 점프가 나오고. 슈팅. 다시 조정 이후. 그 라인을 사수하는 W자 반등.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더 갈 것 같은데요. 비체인. 예. 이렇게 해서 시장의 현재. 아직까지 좋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살아있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몇몇 종목을 한번. 간략하게 찍어봤습니다. 세타 토큰. 2만원까지 넘어서 슈팅을 줬었죠. 아직 안 죽었습니다. 얘도 마지막 매수 찬스라고 할 수 있는 자리. 한번 잘 보시죠. 2,100원입니다. 3,000원까지 갔다가 2,100원에 조정받는데. 마무리 고간은 이렇게요. 붉은 라인과 키스. 그리고 다시 안 오죠. 그 라인까지. 자, 저 자리를 잘 눈여겨보시고. 행여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코인을 사실화거나 홍보하거나. 암호화폐를 투자 대상으로 삼으시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고. 단순히 자산시장에서 차트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개인적인 영상입니다. 1북만 놓고 봐도 이런 그림이 좋은 그림이 여러 종목들에서 나오죠. 저렇게 추세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종목이 사실상 좋은 종목 아닙니까? 자, 그렇죠. S&T. S&T 계속 살아가죠. 붉은 라인 점프할 때 잘 보시고. 여기 51원. 다시 근처화 하실 때 93원. 지금은 309원. 자, A다 아직 살아있죠. 자, A다 보시죠. 절묘하게 붉은 라인을 계속 태우고 있죠. 누군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156원, 160원. 여기 자, 1200원, 1300원 왔는데 안 죽죠. 저 라인을 절묘하게, 절묘하게 W로 연속해서 밟고 있죠. 이렇게요. 예, 가격이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이런 그림이 1봉으로 나와도 이렇게 좋은데 이런 동일한 장면이 주봉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나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봉으로 나오는 그림들은 1봉보다 더 강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마지막으로 보면서 한번 마무리할까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붉은 라인을 훼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골든을 냈을 때가 1200, 1300만원인데 그때 이후로 와서 부딪혀주죠. 저렇게요. 2000만원대 부딪혀주고 여기는 3500만원, 3600만원대 와서 또 부딪혀주고 또 살리죠. 그라인을 계속 그라인 사뿐히 밟고 있습니다만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여전히 좋습니다. 보시죠. 마지막으로 이거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로의 매수 찬스 1봉으로 어떻습니까? 7760원, 붉은 라인 띄고요. 8,000원 띄고, 13,000원 띄고요. 여기 15,000원, 14,000원 또 띄고 거기 마지막 짜리입니다. 지금 5만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트로피아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